3회상 17장 47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야외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외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많이 누리셨나요? 어느 때보다도 참 기쁜 주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저희 교회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교구도 다 마찬가지고 다들 한 목소리가 정말 오랜만에 부활절 같은 부활절을 보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학교는 어제부터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기쁨의 50일이란 부활절기를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절기는 부활절기부터 부활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까지 그 절정을 이루는 50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매년 교회학교에서는 순복음 신앙을 근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50일 동안 묵상하고 기록하고 기쁨으로 보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둘째 날인데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실지 많이 기대가 되고 또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그냥 부활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그 큰 의미가 더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부활 이후의 삶은 단순히 그냥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나를 받아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더 의미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날마다 기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며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떤 환란과 어떤 핍박에도 날마다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어떠한 삶에서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그 성도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주님을 바라봤고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환경은 그러지 않을지언정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었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때 초대교회 당시 살았던 유대인 한 학자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 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이런 역사적 기록을 남겼음을 보았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것이 귀감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며마 그들에게 임한 기쁨을 주변에서 바라보므로 말며마 아 저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졌었다는 것이죠 승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절망과 환란 중에도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청년 때 한 목사님이 저희 청년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승리해! 승리했어! 라는 이야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보면 일성아 승리해! 승리했어!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실 그 이야기가 그렇게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게 승리해! 승리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하다 보니까 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냥 날마다 승리한 삶이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주님으로 말미야마 날마다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우리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가 있나요? 아니 승리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고 또 승리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 역시 주님께서 주신 이 승리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골리아시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거구로서 아주 위협적인 블레셋의 장수였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골리아스의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한번 바라보면 이런 방향들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골리아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수를 기다렸습니다 나와 싸울 이 장수를 긴 시간 동안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상대편 이스라엘의 장수가 누가 나왔죠? 얼굴이 되게 곱상하게 생기는 한 소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아스는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보통 군 장수가 대적하는 반대 장수가 보통 보면 장수다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군 장수 같지도 않고 그냥 곱상하게 생긴 한 소년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골리아스는 골리아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봤더니 너희는 나를 개로 여기냐? 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만큼 수치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골리아스는 너희가 개로 여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잇을 바라보는데 다잇을 바라면서 무엇을 얘기냐? 넌 나를 개로 여기고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골리아스의 관점에서는 사실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니 나를 죽이려고 나와 싸우려고 왔는데 단순히 그냥 용모가 어린 소년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저기 보이는 저 막대기로 나를 죽이려고 왔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수과 장수 간의 싸움에서는 이때 당시 무엇이 필요했죠? 칼과 칼, 단창, 창 이런 무기가 필요한 것인데 막대기를 가지고 낳은 것을 이 골리아스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아스는 무엇으로 죽었죠? 다잇의 물멧돌을 맞아 죽었어요 사실 골리아스의 물멧이 보인 것이 아니라 막대기만 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골리아스는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인 것만 그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로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상식적인 것,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골리아스는 막대기에 죽지 않았습니다 골리아스는 물멧돌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골리아스의 눈에는 이 물멧돌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이 논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골리아스의 눈을 가린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다위세계, 골리아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물멧을 통해서 그것이 살상무기가 돼서 골리아스를 죽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요 그 절망에서 우리가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를 벌리고 그 틈새를 버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도록 예비하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떠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사실 어느 부모가 그곳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죠? 우리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한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는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 양을 움직이셔서 이 양을 똑같이 아브라함이 오를 산을 향해서 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죠? 여러분이 만약에 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양이 어느 날 그냥 풀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디를 향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도 자기가 사실 죽을 줄 몰랐겠죠 그냥 걷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양이 걷고 간 것이 무엇이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예비한 그 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상세기 22장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던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날마다 승리케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봤더니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얘기하냐 전혀 비상식적인 이야기로 또 골리아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실 어떤 장수가 아니었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아스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야외 이름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적 모르는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요 그냥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싸움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골리아스 먼저 도발을 했어요 어떤 것을 도발했냐 봤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죠 41절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를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로 가지고 내게 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너는 질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빗대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신의 다곤의 이름을 빗대요 야외의 이름을 저주한 것이에요 사실 그때 당시 전쟁은요 신과 신과의 전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블레셋이 이기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이 이긴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기면 이스라엘 섬기는 신들이 이기는 개념으로 전쟁들이 일어났었는데 이 블레셋 장수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믿는 야외의 하나님보다 우리 내가 믿는 이 다곤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떠한 태도를 지었냐? 바로 네가 어떻게 이 만군의 우상을 섬기는 너희 백성이 어떻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군의 야외의 이름을 모욕하냐? 아니다 나는 너희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외의 이름으로 너를 쓰러트리겠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한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블레셋의 장수처럼 그냥 세상의 어떤 논리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아니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볼리아시 고백한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환경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사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상식적인 어떤 상황 현실을 보면은 아 정말 이 현실에서 극복할 수가 없구나 이 현실이 그냥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야외의 이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결국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는 이라 상 주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인데 어떠한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삼수계에 보면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대표 별리사 이야기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한국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서 사실 외국 상표 조항이 없는 중국 현지 상황 때문에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한 상표가 중국에서 똑같이 그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복제돼서 중국에서 버젓이 장사를 하거나 행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중국 자체의 상표 조항을 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한국의 기업들이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특허청이 기업 53개를 모아서 공동 대응을 해서 이 지원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대부분 전문 별리사들이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소송을 이길 만한 어떤 것을 현실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것을 본인들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봤더니 이 별리사 대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심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소송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53개의 기업이 전원 승소를 얻어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보고 좀 더 이 상황들을 찾아봤습니다 이 별리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막 찾아봤는데 삶이 이루었더라고요 고1 때 아버지께서 부도를 맞았대요 그래서 만 3년 동안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이 대표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택을 했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회사에서도 어려운 시기마다 어떤 태도를 치느냐 봤더니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자는 방향으로 항상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응답이 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나아갔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명확하게 오지 않는 경우인데 선택해야 되는 경우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고 해요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명식 시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모두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을 바로 승리란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만큼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란에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란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헐치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란에 우리 삶 가운데는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르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결과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크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용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것은 이길 수 없어 이것 가운데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어 라는 혹시 현실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승리를 반드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하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절망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승리로 우리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셨고 예물을 드릴 손길 가운데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노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의도순봉교회와 이용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여의도순봉분당교회와 황석단임 목사님의 건강사용 모든 것 가운데 성격충만함에 함께해달라고 성교사님의 사회과 가정을 위해서 개인 문제와 성경충만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서 한번 부르치고 통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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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